반대로 와주실게요. 네, 손을 해보고 인사 보내주시죠. 자, 수연 씨 오른쪽부터 보실게요. 오른쪽. 오른쪽으로만 만들게요. 자, 왼쪽 보실게요. 왼쪽. 자, 가운데 보실게요. 가운데. 수연 씨 손하트도 할까요? 손하트. 꽃받침도 부탁드려요. 꽃받침. 채리피스 할까요? 채리피스. 네, 채리 꼭지 만드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연 씨 손하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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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